데케이드 오블러 공감의 10년 XSFM 에디터, 요즘도 주식합니까? 아니요, 저는 공부하려고 잠깐 한 10만원, 20만원 넣어놨다가 지금은 다 뺐어요. 아, 왜요? 아, 그때... 물론 뭐 현명하죠, 결과적으로. 아니, 그때 넣어놨던 게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아하, 재밌네 이러고 있는데 까먹고 있다 보니까 원상복구에서 조금 10% 정도 올린 거예요. 재빨리 뺀 다음에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한 6,500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마지막 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계 기록을 찍었죠, 아마? ACWI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세계 주가 지수 역대 최고치가 나왔댑니다. SNP도 다우존스도 모두 사상 최고라고 하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유로스택스가 원래 오랫내에 강세였다는 기사를 쭉 읽어왔는데 지난주에 역대 최고 지수를 찍었다고 합니다. 니케이도 역대 최고. 인도, 캐나다, 호주, 브라질 포함 주요 20개국 중에 14곳 증시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겼다고 합니다. 월요일로 말할 것 같으면 코스닥은 내려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주주 여러분. 그 사실의 여러 가지 주제문들 중에 하나죠. 보수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다. 내로남부를 하는 말을 지난 정권 5년 동안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이번에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알 것 같고요. 재앙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이번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이번 주 헬마우스 코너는 비현실적이고 현실이 되면 안 될 상황을 목표로 상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조중동의 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헬마우스 나오세요. 헬로우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는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우리 유튜브를 쓰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있고 그래요. 신경 안 쓰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신경 안 쓰시겠지만 이런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헬마는 남천동에서만 썩기는 아깝다. 남천동에서 주 4일 썩고 있는 헬마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썩는다기보다는 원래 거기가 본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에 있는 건데 남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랑 친해지기 위해서 요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해외 결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을 언제 썼지? 그건 보통 모르시잖아요. 진짜로 쓰셔도. 왜냐하면 회사에서 늘 나가는 게 있고. 그랬더니 어제 슈퍼챗을 싸더라고요. 진짜요? 본인이? 제가 어제 사장 남천동 본진에 다녀왔죠?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 서가지고 내가 방송에 들어가면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냥 구경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안 한 거 있나? 그러다가 아 그래 슈퍼챗을 한 번 써볼까? 아 경험삼아? 네. 아무런 멘트도 없이. 되게 돈 쓰기 쉽게 돼 있더라. 아니 근데 슈퍼챗 쏠 때 보통 메시지를 적잖아요. 그렇죠. 12권은 메시지를 적는다거나 어리 크다 막 이런 거 적는다. 저는 돈을 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구나 생각이더라고요. 아 소개하는구나. 그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끄고 소개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했어요. 심지어 멘트도 없어가지고 할 말은 없잖아요. 딱히 뭐 할 말은 없어요. 그게 그냥 이제 둠 그 주인공 캐릭터 둠가위만 이제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저기 사진이 뜨죠. 프로필 사진이. 예예예예. 그래서 뭐 아는 사람만 아는 네. 그런 상황이 됐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 약간 비의도적으로 네. 떡밥이 됐네요. 우리 방송에. 가짜 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번 달은 고맥락의 가짜 뉴스랄까요? 사장 남촌동안 가장 먼 것입니다. 고맥락. 요즘 가장 힘든 컨텐츠잖아요. 고맥락 컨텐츠 힘들죠. 그렇죠. 고맥락 컨텐츠의 문제점은 유튜브로 보기가 힘겹다는 거라서 맞아요. 팟캐스트에는 좀 최적화된 컨셉이지만 한국은 이제 팟캐스트 시장이 워낙 척박해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맥락의 가짜 뉴스는 한국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왜곡된 상황을 설정합니다. 어떤 저널리즘이. 그리고 그 상황이 사실이라고 설파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상황에 맞는 정치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해서 그렇게 나온 정치 지도자는 일을 잘할 리가 없죠. 그렇죠. 왜곡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나온 놈이니까 그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이 때려잡아요. 그 다음에 권력을 뺏기죠. 그 다음에 왜곡된 상황을 다시 설정하는 것부터 반복합니다. 그렇죠. 지난 5년간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9년 말부터 추적을 해서 2024년 5월까지 총선 직후까지의 타임라인을 쭉 봤을 때 패턴화된 어떤 것이 기존에랑은 조금 달라졌다. 기존 같으면 박근혜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성장해온 과정이 매체들하고 같이 좀 뭉개져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거든요. 크게 보면 박근혜의 경우도 같은 테크틀이긴 했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히 한 5년 키워서 될 수 있는 한 1, 2년 키워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야구로 따지자면 혹은 축구로 따지자면 팜 시절부터 유소년 시절부터 쭉 키워온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권좌에 올려놓는 과정 그 과정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성 매체들이 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어떤 특이점을 만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팜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왜냐하면 팜에 돌아왔더니 불타고 없었거든요. 팜이 없어졌죠. 조중동이 봤을 때 어 선수 어디 갔어. 그렇죠.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불은 지들이 질렀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들 죽거나 능력이 없어. 한번 붙여볼까라고 불을 붙였다가 초과 3관 다 태우고 나서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5년 동안 한번 해본 건데 깨달은 거죠. 아 불이 나면 사람들은 도망가는구나. 아 불이 나면 싹이 안 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우리 먼저 지난 5년 동안 저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밀렸다면 뭘로 밀렸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냐면 4월 25일이었는데 총선. 총선 끝나고 한 보름쯤 지났을 때 여전히 혼란을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그리고 조중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총선 참패 이후에 보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랑은 너무 다른 양상이 펼쳐지니까 좀 당혹스러워 하면서 뭐 이딴 게 다 있냐라는 감상 들이 지면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4월 25일에 중앙일보에 김연기 논설위원회 김연 칼럼.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가 찼습니다. 뭐랍니까.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자기들이 탄식을 한 거죠.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찾아봐요. 프레시안이야 이거. 아니. 중앙일보야. 혼잣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요즘 김연 칼럼이잖아요. 방백이죠. 방백. 자신을 포함해서 객석에 들어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게 뭐 침실에 자기 전이라든가. 그렇죠. 머리 까보면서 혼자 소리 지른 거면 괜찮은데. 자기 아내랑 밥 먹다가 야 진짜 대통령이 다음에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연 칼럼에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갑튀 후보는 뽑지 말자. 이게 이제 그 깨달음 중에 하나고. 적어도 다음번에는 검찰 출신은 안 나서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는 지도자를 뽑자. 되게 한심한 얘기죠 지금. 자기 내신 분도 디스했네요. 그렇죠. 중앙일보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 같은 글을 쓰는 와중에도 글러먹은 게 하시긴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뉴욕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 딴에는 그게 이제 보고 배울만한 교훈이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내 신문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기왕이면 배우자 관리도 잘한 지도자면 좋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갑튀, 검찰, 유튜브, 배우자. 배우자. 이렇게 거르자는 얘기는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 알아요. 중앙일보 김형기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50년 직권론입니다. 이거 다 빼면 저당은 후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의 얼굴도 이건 심상정 의원도 찬성할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김형 칼럼을 보고 기가 찼던 건 뭐냐면.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구나. 갑튀, 검찰, 유튜브, 배우자.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어떻게 해. 정권이 생기고 2년이 지나서 총선에서 참패를 한 뒤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제서야 무릎불 탁 치며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나의 성찰. 아니 이거를. 보아라. 이거를 전 국민의 적어도 50%는 2022년 3월 대선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들은 다 공개되어 있던 정보예요. 이게 이제 대주주가 돈 빼먹으려고 공시를 안 한 비공시됐었던 내부 정보가 아니고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대선 과정 적어도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값으로 떠나져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갑툭튀 후보입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조금 전까지 검찰총장하던 사람이에요. 장모 상태가 이상해요. 막 아내 상태도 이상합니다. 아내가 뭐 표절한 것 같고요. 뭐 돈 받은 것 같고요. 주가 조작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천국 얘기도 그때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건진 얘기도 했고요. 유튜브 엄청 봅니다. 극우 유튜브를 챙겨보는 사람인데요. 그걸 자랑도 해요. 그렇습니다. 상대 후보한테 그거 좀 챙겨보라고 권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걸 몰랐습니까? 3년 동안? 그 대선 기간 포함해서 3년 동안 그걸 내내 모르다가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와서 깨달으면 어떡하자는 건지. 이제 와서 깨달았으면 쪽팔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렇죠. 2000년대에 성행하던 두갈식 영화 전개입니다. 이렇게 막 죽고 난리가 났죠. 멈추죠. 주인공 목소리가 나오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돌아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조중동이 아직도 혼란스럽고 이 혼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중앙동아는 혼란스럽지만 한동훈은 졌으니까 아니야. 라는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고 조선은 다른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얘를 태워먹자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띄워주고 있죠. 그렇죠. 의견 일치가 안 나와요. 무엇이 적당한 스탠스인지 아직 못 잡은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왜 4분 5열하고 있지? 그랬으면 그 전까지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건데? 그렇죠. 그 전을 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알기에요?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파워 앤 윌킨스. 제프린.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퍼펙트 25.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열여덟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에디터 티셔츠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사이즈 뭘로 했어요? 이번에는? 저는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버핏으로 항상 입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엑스를 붙여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XSFM 가먼스. 추가 입고, 전 사이즈 재입고. 네, 이번 주 일요일 수원에서 수원삼성의 경기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에디터 팬이 아니어도 그냥 가면 돼요. 네, 그 친구가 티켓을 구했다고 서포터석에서 구경할 수 있다고 파란 티를 준비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 가먼츠를 사면 수원삼성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도 환영받고요. 그렇습니다. 파란색 입는 곳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혼자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조사님은 뭔가 스텝인가? 우두머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우리 티셔츠만큼, 수원 유니폼 빼고, 서포터들이 입는 수원의 티 빼고, 우리 티만큼 노골적으로 파란색 티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마 가면 겹칠 수도 있어요. LA 다저스 팬 여러분 등등등. 그렇습니다. 5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전통의 시간 오전 11시, 10주년 반팔 티셔츠 리오더가 발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발매 후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판매 완료되었던 반팔 티셔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신나게 사고 계시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리오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말이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서 나온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속으로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5월에 반팔 티셔츠를 발매하잖아요. 봄이 안 끝났잖아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9월에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2차 재입고를 해도 초여름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르텔, 디케이드 두 가지 디자인, 스몰보터, 더블엑스, 라지까지 5가지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품절됐던 속도에 맞게 수량을 설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때 놓치셨던 분, 혹은 겟했으나 원하는 디자인은 놓쳤다라는 분들, 혹은 겟했으나 이미 녹이 묻었다. 피가 묻었다. 피가 묻었다. 굉장한 걸 흘렸다. 그렇습니다. 네,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네, 라떼, 볶음 쭈꾸미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번 주 토요일날 겟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이 관현호 티셔츠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안 뜯은 게 집에 뒤져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올해 테니스 치는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운동할 때 좋은 티다. 테니스 칠 때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고민거리. 에디터가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오늘도 핑크 아이템을 하나씩 갖추고 나왔는데 핑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5년쯤 전에 요파씨 핑크 티셔츠를 잠깐 내놨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조금 찍었거든요. 그거는 스텝용이었죠. 제 기억에, 아니요. 작년 공방 말고 요파씨 핑크색 티셔츠를 추가 입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디언 핑크 있었어요. 5, 6년 전에. 네, 맞아요. 한정판. 약간 탁한 연어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리퀘스트도 많고 해가지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아, 이거는 예약 판매를 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적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봐. 계속 혼나잖아. 산다고 욕 먹어, 자꾸. 희소성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크림에 올라가보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즈코츠 컬러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이번에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컬러를 살짝 봤거든요. 네. 가젤이나 삼바 핑크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고요, 그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전사이즈 제이크고고요. 김현기 현 중앙일보 도쿄총국장은 다행히 할 말이 있네요. 22년의 대선 때 우크라이나가 있어가지고 윤석열 못 빨았네요. 바쁘셔가지고. 그게 핑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 한국에 없었어라는 게 과연 기자한테 얼마나 핑계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조진동이 뽑으라고 해서 뽑은 겁니다, 이 사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거,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구나의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유권자들의 절반과 나머지 매체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김현기 논설위원이 몸담고 있는 중앙일보에서도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라고 홍보 및 광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한단 말이죠. 중건이 형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진국이죠? 저 최근에 농축사님 덕분에 알아낸 정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중권 씨가 이만 가벼야 해 나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시지? 김정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 고성국 밥그릇을 그렇게 많이 뺏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고성국은 그래서 지상파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밥그릇이 넓어졌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섭외는 좀 거절하지. 그분이 본인 말씀으로도 하기로는 독일에 보내야 될 돈이 많다라고 하시니까. 이만갑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러네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 시절 보수 언론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팔았고. 그렇죠. 그래 놓고. 중앙일보 김영기 논설위원은 반성을 종용하는데.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남들한테 반성을 종용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좋아하죠. 이게 특이하잖아요. 김영기 논설위원의 이 글을 보면.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구나. 누가? 니네가. 니네 유권자들이. 그렇죠.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대통령 뽑으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가 있는 동안 이런 대통령을 뽑아놨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뽑아서 이게 나래 꼬리 이게 뭐니? 라고 하고 나서 언론들도 꾸짖습니다. 야 니네 언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놓으시는데. 뭐래요? 취임 후 2년 가까이 거의 땡전 뉴스에 가까울 정도로 현 정부를 낯뜨겁게 편들던 보수신문도 이제 와서 대통령 공격에 열을 낸다. 자기 고백인가요? 유심할 수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봉석현 회장 뭐합니까? 열을 낸다. 그럼 뭐라도 어이없다라고 합니다. 어이없다. 대통령을 난 잘하고 있으런 착각 오만에 빠지게 만든 책임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분노가 크게 달했어요. 그래서 이 대목만 보면 김연기 기자가 한겨레 소속인가? 이 대목만 보면 미디어 오늘의 실온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뭐야. 중앙의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여기서 쏙 빼놓고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자꾸 구사하니까 제대로 된 반성이 안 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거꾸로 이 신문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될 시점인 것 같다. 그래 그렇게 잘나셔서 우리한테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 뽑지 말라고 훈계를 할 것 같으면 니네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 뭐라고 써대고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아 이 알지만 귀찮은 과정. 아 그렇죠. 네. 굳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보수 언론은 어디에 서있나. 금주에 니주.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그래하여 금주에도 저는 20장의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25장이야. 25장의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원고 쓰면서 약간 탄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의 페이지 수로는 지난번보다 적어서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왔는데 갑자기 엄청 두꺼운 게 토익으로 놓여 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번보다 폰트를 좀 크게 썼습니다. 확실해요? 다행입니다. 아 진짜야 진짜. 아니 제가 어제 남천동 견학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 방송 끝나면 10시입니다. 10시 5분쯤 되더라고요. 뭐 날짜에 따라 다르겠지만. 끝나고 인사하고 다들 금방금방 헤어집니다. 웨이 있으면 잠깐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10시에 방송이 녹화가 끝나는 걸 보고 느꼈던 건 아니 이제 그러고서 우리 방송 원고를 쓴단 말이야? 저도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요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이 필요한 음성이 있으면 한 4시쯤 끝나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편집은 안 해도 돼서. 아 그랬죠. 한 2시에서 2시 반 사이.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시간이 이렇게 적은데 짧게 쓰겠지? 그럴 줄 알고 열정을 보라. 그럴 줄 알고 제가 지난주부터 주중에 조금씩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메이저 언론이 아닌데 이게 우리 왜 그런 신기한 거 모르십니까? 영원함의 어르신들이 알고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성향이. 다를 거 없어요. 다 조중동 봐요. 그런데 언론 환경의 유일한 차이 경북엔 메일신문이 있습니다. 메일신문 있죠. 경북의 1등 신문은 메일신문입니다. 경북 지역 최대 신문사라고 스스로 항상 강조하는 메일신문인데. 주선일보보다 센 메일신문. 왜 메일신문을 가져왔느냐. 한국 언론들 그것도 기성매체들이 조금씩 양심을 버리기 시작한다에 대한 표식으로써 4월 4일자 메일신문의 일면 머릿기사인데 지면기사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있어요. 내로남불 기득권 좌파에 가면 심판의 표로 벗겨야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언제에요? 총선 직전. 총선 직전. 일주일 전이죠. 사전수표 시작되기 직전이네요. 대문짝만한 머릿기사로 메일신문에서 실었어요. 내로남불 기득권 좌파에 가면. 좌파에 가면은 심판의 표로 벗겨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신문사에서 일면 헤드라인에 쓸만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이게 지금 큰 따옴표로 인용된 누군가의 발언이 아니고 신문사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신문사의 말인거죠. 이런 문서는 교회에 가면 주는 주보 같은 게 이렇게 돼있죠. 캡처하면 좌상단의 미래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명품 납골탕. 모두 보내줬어요. 그 사이에 스토리도 오른쪽 위에 있네요. 대장학문 정문병원. 거쳐서 이제. 큰 고생을 해요. 그렇죠. 큰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항목별로 소제목만 봐도 뒤로는 기득권을 철저히 챙기면서 앞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한다. 입으로는 반미를 하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이고 거짓 공정 뒤에 위선의 정치를 펼친다. 그리고 내로남불 좌파의 민낯이 이런 것이다. 라고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동훈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소위 보수 언론 그것도 이제 기성지들이 기계적인 중립을 내세우던 한국 언론의 전통조차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밀다 밀다 하다 하다 때리다 때리다 안 되면 투표 전날에는 갑자기 바지 벗는다고. 그렇죠. 2002년 대선 그날 정몽준도 버렸다. 버린다라고 할 때 어쨌든 한국 언론들이 최소한 지금까지는 논조를 드러내는 방식에 칼럼을 동원하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이고 기명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외부 기고 형식을 취해서 민주당만 빼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회적인 장치 이건 우리 신문사의 직원인 기자가 쓴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정파질을 할 거야 이제 그냥 상관없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우리는 그냥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 밝히고 어느 정당이 투표해달라고 요구할 거야. 라는 거를 매일 신문이 사실상 이제 그냥 일면 머릿기사를 박아버린 거죠. 그렇죠. 조선은 못해도 매일 신문은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구 방북. 아 방북이래. 한동훈 대구 방문 이라는 기사 제목이 아니고 한동훈을 환영하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쓴 거죠 지금.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분을 환영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뭐 이전에도 아슬아슬한 기사들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실상 이건 일종의 호회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좌파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세요. 라는 어떤 일종의 홍보지 같은 내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정론지들 일간지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기성지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선거 앞두고 빤스 벗기의 1인자. 사실상 그 한국 기자들을 대표하는 빤스 벗러. 스트리퍼. 스트리퍼. 타리러. 타리자 같은 분이죠. 중앙일보의 이정재 칼럼리스트. 한 달 후 대한민국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칼럼.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1974년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사태만큼이나 한국 언론사에 충격을 던져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의 파장으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이상한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문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이 칼럼을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단일 기사로서 그 아실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그렇죠. 파급력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기사보다도 충격적인. 이게 뭐랄까 언론계의 뒷시장이랄까요. 그렇죠. 형식을 파괴하고. 이정재예요. 100일 후 대한민국 이전에는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는 조선일보 오보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충격적인 기사는 이 기사가 송출된 게 이 칼럼이 송출된 게 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3일 중앙일보 33연입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긴대로 시작되는. 친구 썰을 가장한 진상 뻘소리와 아주 흡사한. 이렇게 되죠.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는 천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값은 달러당 2천 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재기하고. 라면을 박스채 쨍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마치 김진명 작가의 소설 한 대목을 보는 듯한. 맞아요. 아주 비슷해요. 이게 소설 기법으로 사용된 칼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만나볼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다른 글들을 보면 이런 방식의 서술이 이분의 일종의 자신을 향한 플롯. 자신에 대한 일종의 예언. 이런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을 곱씹어봐도 신기합니다. 이런 글을 누가 썼다 쳐. 이정재가 썼다 쳐. 이게 어떻게 실리죠? 이게 어떻게 실리느냐. 본인이 데스크거든. 자기 셀카를 올리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논설위원인데. 셀카가. 결과를 보면 셀카가 낫죠. 결과적으로 셀카가 낫죠. 윤세민 레이터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모두가 세상에 조금씩 언론인들은 화가 나 있지만 진보 언론이 이런 칼럼 씁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상 그냥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는 짓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작업을 5년 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지금 7년 됐네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가상의 소설을 그냥 맘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홈페이지에 쓰거나 자기 페이스북에 쓰는 건 괜찮은데 지면에 실리는 기명 칼럼으로 써낸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때만 되면 소환해가지고 소위 좌파를 욕할 때 쓰는 게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홍보물에 썼던 한미 FTA 체결되고 나면 10년 뒤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그걸 항상 소환해가지고 좌파들은 이렇게 가짜 정보로 사람들을 호동한다. 선동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들이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한겨레 오마이 칼로 매실렸냐고 그건 아니라는 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데스크라는 말씀하셨지만 언론사의 게이트키픽은 원래 이런 게 실수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년 기자들이 뭔 모르고 호기에 그래서 기사와 자기 페이스북 글의 경계선을 헷갈려서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걸 써오면 데스크가 이건 기사로 못 나가 인마 그걸 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픽이 필요한 건데 칼을 들고 있던 게이트키퍼가 그렇죠. 그 게이가 써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봐서 내가 쓸게 저리 가봐 게이트키퍼가 그 라그나노크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정재입니다. 이정재야. 그래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죠. 토르가 갔는데 헤임달이 아니고 이정재가 있어. 이정재가 있어. 그러면서 헤일 하이드라 뭐 이러버려. 그러면 통과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주의 내용하고 실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자 코스피 천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 2021년이 되면 코스피 삼천을 돌파하는 역대 최고점을 찍게 되죠. 그리고 북폭 대신에 2018년에는 남북 정상의 대함이 개최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로 보자면 단순히 예언을 틀렸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저주가 나중에 이상하게 실현이 되는데 2017년 5월에 실현되는 게 아니고 2022년 5월에 윤석열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이 한 달 만에 정말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첫 줄만 빼고 다 맞았다. 아 이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빗나가서 명중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년의 시차를 두고 명중한 희한한 예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체의 논조를 대변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매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논설위원급의 기자가 정파성에 미쳐서 자기의 소망을 기사에 담기 시작하면 칼럼에 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더 이상 논조가 아니고 프로파간다고 그거는 일종의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그거는 태극기 집회에서 터져나오는 단말마 같은 거고 좋은 미디어 공부입니다. 한국의 지형상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가장 큰 차이 프로파간다를 적극 채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고 이게 그러면 종편에 진출한 성재준의 평론 같은 거죠. 최근에 이제 MBN의 고정 패널이 된 진짜요? 성재준 씨를 보면서 출세했네? 심지어 지금 여의도 연구원 개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야 나중에 헬만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만나겠네 여기서 진짜 어서 만나겠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분석하지 않고 기자가 분석적 사고와 반성과 개선을 포기하면 그냥 망하는 어떤 루트를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흥하는 경우를 보시게 되는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2017년에 인터넷 밈이 돼서 그 밈이 풍화의 풍화를 거쳐서 지금도 딴지일보나 클리앙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데 그 중앙일보 34면 캡처 화면이 그러면 나 같으면 반성을 할 것 같은데 칼럼게이의 개구리 페페예요. 그렇죠. 잊을만하면 소환해서 붙이면 언제나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풍화가 디지털 풍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옛날 사람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업 언론인으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그러면 5년 뒤에 대실패를 했으니까 다음 대선 20대 대선 때는 조금 반성하고 글을 쓰셨을까? 라는 궁금증에 중앙일보에서 이정재 칼럼니스트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이분은 뭘 쓰고 계셨느냐 이정재의 시시각각은 내려놨고요. 이정재의 대권무림 이정재의 대권무림이라는 글을 절찬 연재중이었습니다. 웹소설가가 되셨네? 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즌3였어요. 이게 문피아나 노벨피아에 있으면 저희가 다룰 필요가 사실 없는데 문피아나 노벨피아에서도 이거는 순위권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냥 소일거리 하시는구나 하고 저희 넘어가면 되는데 와 나 대권무림이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가지고 이게 검색을 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전설적인 정치무업소설 대도무문을 일부 또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대도무문도 지금 읽으면 못 읽습니다. 되게 촌스러워서 별로예요. 시대에 맞는 글이라는 게 있거든요. 90년대에는 대도무문이 데이트를 쳤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그리고 그게 중앙일간지 연재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대권무림이 이번에 시즌2와 시즌3를 연재를 한 거고 시즌1은 97년에 중앙일보에 연재됐습니다. 오잉? 그때도 필자는 이정재입니다. 그리고 그 대권무림 이정재의 대권무림은 당시에 출간이 됐습니다. 97년에 아 진짜요? 소설 대권무림 1권 2권 3권 전 3권으로 한질 출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패러디를 한 연재물을 출판을 해서 재미를 보셔서 20년이 지난 뒤에 20년이 뭐야 25년 뒤입니다. 25년 뒤에 25년 뒤에 다시 그 시리즈를 재개를 하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야 이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끝까지 읽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21년에 대권무림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광고를 중앙일보가 기사 형태로 했네요. 24년 전 낙양에 지가를 올렸던 중앙일보 인기 연재 대권무림이 돌아옵니다. 당시 대권무림은 김대중 이회창 김영삼 등 난세의 영웅을 강호로 불러들여 무와 협으로 강호 재현의 눈을 사로잡았어. 우와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신대권무림 리부트 시즌2와 시즌3의 등장인물 지금 진짜 지금 보면 너무 오그라들어요. 이명박은 명박 대제입니다. 중앙일보 입장에서 이명박은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명박 대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 연산군이라든지 광해군 딸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재인군입니다. 아 네. 저기는 왕이고 여기는 여긴 어차피 쫓겨날 폐위될 거기 때문에 재인군 윤석열은 나찰수라는 호를 갖고 있습니다. 나찰수 윤석열 나찰수가 뭔지를 봤더니 불가에서 얘기하는 불가를 지키는 나찰 장군 중에 그런 어떤 비유로 나찰수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명공자 무협의 뭐뭐 공자 이런 거 나오죠. 재명공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철수 의사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인물들 그래서 읽으면서도 야 이게 이게 이렇게 어설프게 패러디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이걸 무협을 더 씌워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연령대 분들이 야설록이 읽던 추억을 그냥 되살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대권 무림 6 어떤 창도 재명공자의 철면공을 뚫을 수 없다. 이재명 욕하는 글이거든요. 철면피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렇게 말해. 그거 이제 무협이니까 철면공. 근데 왜 이런 형식을 취했는지를 제목들을 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일태면 7회 같은 경우는 궁지에 몰린 나찰수 윤석열이 귀재갈 김종인을 삼고초려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즌2의 7회 나찰수 윤석열의 절규 나는 버티기의 달인 어떤 무공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몸무게가 100kg라서 안 흔들린다. 그렇죠. 망근추 그 얘기. 그 다음에 대권 보리 3부 4편은 안철수와 나찰수의 합일 신공 앞으로 다섯 밤 무림의 역사를 새로 쓰리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각각 하나하나가 그 주에 일어났었던 대선 관련된 이벤트들을 자기식으로 패러디를 해가지고 재포장을 해서 독자들한테 보내주는 건데 왜 무림 무협지 형식을 취했을까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욕을 하는데 그냥 철면 피다 라고 욕을 하면 이거 이제 고발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협지로 빗대서 재명 공자가 철면 공을 썼다. 라고 하면 이재명은 뻔뻔한 놈이다. 라는 거와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니까. 지금도 빙에서 중앙일보 이정재를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는 건 노다웃 한 달 후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긴 세월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적응한단 말입니다. 이정재 씨가 어떻게 적응했냐면 고발당하지 않을 방식으로 틀린 소리를 하는 걸로 그렇죠. 자기 욕망을 틀린 소리를 안 하면 될걸. 간단한 선택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정파질인데 이재명은 욕을 하고 윤석열이 하는 거는 좋게 포장해서 멋있게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목적인 글인데 그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써버리면 좀 그러니까 그걸 무협재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거죠.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무림의 역사를 새로 쓸 어떤 굉장히 신묘한 묘법 이런 걸로 가는 거고 이재명이 하는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뻔뻔한 철면피질 철면공 이렇게 가는 거고 결국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외피만 이런 것들로 들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분은 잘못된 예언서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분의 예언 예언은 뭐가 있을까 예언을 봐야 지금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틀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2022년 3월 11일자 대선 끝난 직후죠. 마지막 편이 올라옵니다. 시즌 3 대권물임 마지막 편 3부 5편 나찰수 윤석열의 다짐 왼손엔 칼 오른손엔 공정을 들리라 마지막에 지지선언 딱 하고 제목 끊었네요. 간지나죠. 집권을 확정한 순간에 윤석열의 심경과 다짐을 자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모르고 그냥 쓴 거잖아요.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찰수 윤석열은 화분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따옴표 축 무림지존 등극 화분은 현 무림지존 제인군이 보낸 것이었다. 아니 지존이 됐는데 왜 아직 군이야 이 사람은 여기서 쫓겨날 거니까 대제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군이 아니어야 되는데 쫓겨난 뒤에 제인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겨나기 전부터 계속 제인군입니다. 제인군이 보낸 것이었다. 나찰수 제인군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거뒀다. 안 거뒀죠. 안 거뒀죠. 우리가 아는 바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둔 적 없습니다. 지금 이제 따님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둔 적이 없는데 틀렸죠. 따지고 보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제인군 때문이 아니던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림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땅에 떨어졌던 정의와 공정이 빠르게 되살아날 것이다. 예언서입니다. 틀렸죠. 검찰공의 검찰공 검찰을 동원해서 불의는 술수 검찰공 무협의 이름이죠. 이건 사실 이거 팩트입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원래 무림지존을 쓰면 안 되는 건데 검찰공 이게 금기된 거거든요. 그냥 패거리잖아요. 그렇죠. 쓰는 거죠. 남들 막 무협 쓰고 있는데 동네 친구들 불러오는 거죠. 소환술 같은 거잖아요. 검찰공의 1인자인 나 나찰수 윤석열이 드디어 지존자에 올랐으므로 나를 선택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실망과 배신감을 맛보게 하지 않으리라. 틀렸죠. 이것도 혹자는 내가 지존자에 오르면 복수와 보복의 칼부림에 나를 지세울 것이라고 하나 언감생심 어림도 없는 소리 어떻게 이렇게 비유로서도 다 틀립니까? 어림도 없이 틀렸죠. 그렇습니다. 5년 제인군 치아에 종지부를 찍게 한 백성의 눈이 히퍼락해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구원을 푸는 허튼일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라기보다는 자기 소망을 윤석열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청취해보지 않은 채 혹은 제대로 짐작해보지 않은 채 쭉 자기 소망을 나열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는 백일우 대한민국과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와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이게 대권물임의 마지막 편에 무림지존 축하의 장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편에 마지막 문장도 틀렸어요. 나찰스가 철수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한 것은 물론이었다. 과거는 알아볼 수 있잖아. 독특한 게 우리는 전통적인 장르상 이 글을 무협지 무협소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뉴스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무협소설인데 가짜뉴스야. 소설인데 가짜뉴스야. 어떻게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틀렸지? 저는 약간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매일신문처럼 그럴 거면 그냥 툭 까놓고 알을 깨고 나와서 욕망을 명확하게 프로파간다로 우리는 전할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거르기가 좀 쉽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도 거를 수 있지만 그런데 독자들을 속이는 기만질인 건데 형식의 외피를 무협지를 씌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우리 정파를 보호하는 정파질이라는 본질이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자기 정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내지는 당선자를 거짓말로 치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속모함은 이게 아닌데 거의 정반대로 서술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독자에 대한 기만인 거지. 제가 한 문장을 더 읽을 수 있을까요? 저 화분에 대고 맹세하리라. 이제 무림지준 등 위에 올려서 맹세한 거예요. 무림사 최초의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주는 무림지준이 되리라. 자리 나눠먹기 패거리 챙기기 따위는 나의 취세에 아예 없을 것이오. 구중군걸 청하굴에 갇혀 나홀로 지존노릇을 하는 일도 끝내리라. 제인군도 못한 일 광화문 지존시대를 기필코 열리라. 알뜰살뜰 챙겨서 틀렸어요. 다 틀렸고 저는 뭐 굳이 하고 싶다면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기 공덕비를 지가 세운 목포시장 거꾸로 생각하면 뭐랄까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했던 약속들이 얼마나 자기기만적이고 허황한 것이었냐라는 거를 의도치 않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말들이 결국은 윤석열이 그동안에 쭉 했었던 얘기들의 일종의 모음집 같은 건데 나는 뭐 정치 보복 같은 거 안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자기 말을 배반하는 게 지난 2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실현시킬 것이다. 독자를 속이는데 자기 스스로를 동원하는 거죠. 기자가. 이쯤 되면 이게 가짜뉴스인지 판명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잣대를 들이대 볼 수는 있겠죠. 과연 조중동의 언론인들이 이 사람이 이럴 걸 몰랐을까? 바로 그겁니다. 이 얘기부터 광고독 시작해보자. XSFM Why don't you call 퍼펙트 25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얼음 캠페인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냐?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하이파이 섹션에 매출이 있다는 것이 저는 늘 신기하고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네. 누군가에겐 조금 비싼 취미 하이파이 오디오입니다. 물론 하이파이란 말을 어디서 꺼내기에는 상대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입문자용 그렇죠. 동급자가 되고 싶은 돈을 많이 모은 사람용 제가 본 최고는 웨스턴 다이나믹의 원목 스피커 있잖아요. 소극장 같은 데서 쓰는 거 맞아요. 그거를 집에서 설치하려고 집을 지으신 분도 봤어요. 그 집하는 사람들이 꼭 오디오에 한 번씩 관장을 할 때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워앤 윌킨스 그 첫 걸음은 액세스몰에서 바워앤 윌킨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한 디자인 동급 최강의 사운드 더 뉴 제플린 더 뉴 제플린입니다. 영화 감상부터 음악 감상까지 돌비 애트모스 3.1.2 네. 완벽지원의 파노라마 3 요건 이제 사운드바 형태이죠. 놀라운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액세스몰에서요. 정품입니다. 제가 지금 거실에 선물 작년에 선물 받은 조금 고가의 한 50만원대의 스피커를 두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의외인 게 생활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눈 두자마자 TV를 켜거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켰거든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적적하니까. 그런데 바로 음악을 틀고 사람이 TV를 틀면 깔아지는데 음악을 틀면 움직이더라고요. 집안일을 하고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집안 한가운데에 있는 사운드 시스템은 삶을 좀 많이 바꾸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광고 읽고 왔습니다. 이달의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선수로 이정재를 만나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긴 맥락에 사실상의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어딘가 소개해드리기 좀 어렵네. 헬마우스님이 소개해주신 이 메일신문의 2024년 4월 4일 제호의 보문은요. 신문의 미학이 이런 게 있죠. 일면 첫째 줄 헤드라인에 주제의식에 알맞는데 상관없는 사진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내로남불 기득권 자파의 가면 심판의 표로 벗겨야라는 메시지의 밑에는 대만 동부 대지진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듯이 기울어져 있고 386 때문에 사회가 무너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것이 분명하죠. 이런 류의 보수 언론의 일면 미학으로 우리에게 가장 사무치게 잘 알려져 있는 건 고 노회찬 의원 서거 다음날 조선일보가 일면에 노회찬 사망사실을 알린 다음에 그 옆에 황금사작인가요? 우승팀이 좋아하면서 물 뿌리는 사진 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저는 이런 맥락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쌓아 올려지면 우리가 왜곡해놓은 설정대로 사람들이 흡수되고 거기에 알맞는 정치인을 우리가 천공을 통해서든 누구 백작원을 통해서든 만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면 그래 이런 왜곡된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이 다비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건 사실상 5년짜리 가짜뉴스 아니냐는 거예요. 가짜뉴스 패키지가 우리집에 우유처럼 매일 배달되고 있는 거죠. 뭐랄까 옛날에 왜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슨 코카콜라 광고를 영화 프레임 사이에 삽입하면 코카콜라가 많이 팔렸다. 제가 2018년부터 이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소득수조 성장 비난하고 인천공항 국제공항 얘기 계속하면서 공정담론 막 만들었을 때 얘네들 지금 5년 뒤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라고 그 씨앗의 결과물이 연서결인 거고 자기들이 독자 대중 유권자 전체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그 이정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황토크 22년 3월에 이렇게 다 틀릴 예언을 해놓고 이정재 논설위원은 중앙일보를 사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아시아경제논설위원 겸 경제미디어스쿨 원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아 후학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미디어스쿨에서 뭘 배우는 걸까요? 제가 가장 놀라운 점이 그 점인데 경제무림 이분이 오죽했으면 제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경제학과를 나오지도 않은 분인데 그리고 101호 대한민국 칼럼에서 가장 크게 틀린 게 경제 부분이잖아요. 무협이라니까 주커보그 대제 일론군 그런데 경제미디어스쿨의 원장이 돼서 차세대 경제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 데 투신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경제저널리스트가 본인이 아닌데 경제저널리스트를 양성을 하네요? 항상 본인이 경제저널리스트라고 주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바로는 구라저널리스트지만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아시아경제를 옮겨가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경제적인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패착을 겪고 있으니까 반성하는 글을 썼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아경제에서 쓰실 거예요? 심지어 2024년 들어와서 칼럼도 안 쓰고 있어요. 논설위원인데 후학 양성에 바빠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경제와 관련된 뭔가를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이정재 칼럼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냐면 삼성이 용인 지역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데 얼마 투자하겠다 투자 발표한 거에 대해서 평하는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산업단체 조성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함이 삼축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일이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성취를 만들어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다.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미 박근혜 때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그리고 사실 결정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새로 용인 시장이 된 이상일 시장을 끌어와서 삼성과 삼축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절실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패권국 싸움의 승부처다. 동맹과 안보, 경제와 먹거리가 여기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라면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반도체 특별법이 정부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을 때 대통령이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면서 화를 낸 것도 그래서다라고 대통령의 공을 꼽고 있습니다. 땡전급 저널리즘이라는 거 일단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이고 뭐고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이 삼성과 이번 정권의 관계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짚고 있는 건 그것보다 더 텍사스주에 공장 11 세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조? 200조? 250조 써가지고 하다못해 같은 대기업군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하는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도 와서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고 있는 판국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집권 초창기 첫 해에는 대중국 무역이 개판이 나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개판이 났었죠. 이게 그 시점이에요. 2023년 3월 시점이 제일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때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업황이 안 좋았던 결과로 올해 삼성은 범위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판국에 지금 윤비어천가를 새로 옮겨간 직장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은 말하자면 경제 전문 기자로서의 자기 업력을 동원해서 정치권에 경고음을 보내는 감시견이 아니고 타이틀을 그렇게 매끈하게 뽑은 다음에 정파질의 그 타이틀을 동원하는 일종의 프로파견드 전파자일 뿐인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논설위원급의 정론직 기자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가장 재밌는 문장이 이겁니다. 삼성과 정부,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권 규제, 국토 균형 발전에 금기를 깬 용기였다. 이건 이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드래프트된 하고만은 언론인 슬래시 예비후보 유닛들이 보여주는 특성이죠. 각이 공천받기 전날까지 빨다가 딱 빼고 공천받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지금 열심히 자기 밭을 일구고 있는 거지 사실에 맞는 얘기 전혀 여전혀 딱히 별로 없고 외국은 외국대로 심합니다. 그래서 예언가 기자들이 사실 그 예언이라는 거는 자기 나름의 어떤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목적이 우선하고 나머지들은 거기에 그냥 갖다 맞춘 거였다라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정재의 사례인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2017년에도 틀렸고 2022년에도 틀렸고 앞으로도 계속 틀릴 거다. 틀릴 거를 예고하고 있는, 예정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독자들이 원고료를 챙겨주고 월급을 챙겨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메이저 언론의 선수들 몇몇을 만나볼 것입니다. 헬마의 픽은 지금 보니까 그냥 다 틀리는 사람들 아주 쉽습니다. 이정재 칼럼리스트는 이제 안녕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하계사 뭘 더 봐요. 왜냐하면 게다가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소위 메이저 매체에 계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사례의 하나로 짧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보수 언론에서 그 사실이 가장 애정한 이정재를 만나본 시간이었고 내일은 동화중앙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시간에 다시 돌아보죠.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어요. XSFM입니다. I, E, W, K Thank you. I, E, W, K I, W, K I, W, K I, W, K I, W, K